2027년까지 인구가 2만 6천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 정황 2동 거북섬 주민지원센터 개수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와 MTB 지역 주민의 민원 편의와 동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정황 2동 행정복지센터의 출장소로서 정황 2동 거북섬 주민지원센터를 개수하게 되었습니다. 총 4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었으며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미운영하게 됩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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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